과거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는 과거를 지배한다라는 조지오엘의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뜻과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잡아보면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치 17세기의 안용복이라는 한 어부의 행동이 오늘날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현재는 과거를 지배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현재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과거의 기록이 얼마든지 재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원칙과 신념, 애국적인 가치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땅 독도를 수호하려 했던 안용복 어부를 아십니까? 그의 용기 있는 행동, 상상도 할 수 없는 모험을 통해서 원칙과 신념을 지켜내는 용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용복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선시대 숙종, 숙종이면 누구예요? 조선시대 후기 쪽에 장이빈 남편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때 어부로서 일본에 두 차례 건너가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호통쳐서 외쳤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분의 어떤 그 행보가 끼친 영향력이 그 당대에나 지금에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복은 이제 태생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관직에 올랐던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생을 잘 모르는데 당시에 그가 차고 다니던 호패를 보면 태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패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건데요. 호패의 특징은 오늘날과 달리 남자만 차고 다닙니다. 신분 상관없이 양반부터 그리고 천민노비까지 모두 남자라면 호패를 차는데요. 양반 같은 경우는 코끼리 상하랄지 아니면 뿔로 만든 그런 패를 차고 다녔고 일반 농민들은 나무 그리고 천민들은 잔목 거의 썩은 나무 등등등 뭐 그런 것으로 재질을 만들어서 차고 다녔습니다. 보통 양반 관리라면야 자신의 이름 석재하고 인상착이 주소 이런 것들이 적힐 텐데요. 일반 노비들 같은 경우는 옛날 노빈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반려동물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 강아지들 인식표 보면 주인 모바일폰이 적혀 있듯이 당시 노비들 같은 경우는 주인의 이름과 주인의 어떤 주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안용복의 호패를 보니까요. 주인이 오충주라는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이 사람이 산호비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부산 동구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인상착이는 키는 좀 작았던 걸로 봐요. 4척 1촌이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 123cm거든요. 남자 키가 1m 23이면 너무 작잖아요. 조선시대 남자들 임진완이 145cm는 되는데요. 그건 조금 오기가 아닌가 싶고요. 얼굴은 검고 검버섯은 있었으나 흉터가 없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일본 말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산 동네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일본어에 능숙한 걸로 여겨지고 두 번씩이나 일본에 가서 그들과 유창하게 대화한 걸 보면 아마 당시 한자보다는 일본어에 더 강한 그런 산호비 출신 어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용복이 이제 울릉도 근처에 이제 조업을 하러 갔는데 일본인들이 거기서 이제 막 물고기 잡아먹고 물개 잡아먹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개가 이제 강치 아닙니까? 막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본 어부 40명하고 실객이가 버려집니다. 그래서 1차 도일은 납치였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근데 보통 그 무시무시한 일본에 거친 일본에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끌려가면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거기서 안용복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도리어 호통을 쳤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졌다는 얘기죠. 이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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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저만 하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독도 울릉도 지역에서 너희들이 조업을 하느냐 그리고 왜 죄 없는 나를 납치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당시 당황한 일본 관원은 이 사실을 장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본 막부에 올리게 되고요. 일본 막부는 고심 끝에 그래 거기는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 아니다. 그러니 그를 돌려보내주라는 명령서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찌저찌 납치사건이지만 결국 그 결과는 굉장히 파장이 컸던 거예요.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기록을 남긴 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개월 만에 이제 풀려나요. 풀려나서 이제 조선정부로 인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곤장을 100대를 맞게 됩니다. 허락 없이 국경을 넘었다라는 죄목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억울하게 곤장을 세상에 100대씩이나 맞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숙종 같은 경우는 울릉도와 독도를 엄밀히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관원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조선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독도 근처에서 일본 어부들이 조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리게 되죠. 이 사건의 결과 독도가 우리 땅임이 우리 자국 내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계속됩니다. 정부에서 명령을 내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사실상 그것을 따르기로 했는데 서로 간에 어떤 그 오고 가는 서신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일본 어부들의 조업이 계속된 겁니다. 안용복 선생께서는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이게 조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당시 32척의 배에다가 부산에 어부들을 태워서 울릉도 쪽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32척에 5명씩만 잡아도 160명을 이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출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죠? 거의 뭐 카리스마가 최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어부들이 계속 거기서 물개 잡아먹고 조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용복 선생 같은 경우는 도저히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2차 도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는데 2차는 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를 관리로 속여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산업이 출신이라고 보면 일본 정부가 이제 대화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관리로 사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민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부의 명을 받아서 여기 온 울릉우산 양도감세관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감 없이 어부들 단속을 하지 않느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아주 논리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거기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역시 보고서가 막부까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안용복 선생의 관리사 측은 바로 들통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대마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시마라는 일본 말로 스시마라는 점이 되는데 항상 우리 조선 정부는 일본하고 어떤 서신을 교환할 때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서신을 교환하고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마도 도주가 모르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오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대마도 사람들이 건너온 거예요. 뭡니까? 하고 왔다가 그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안용복 선생 같은 경우는 어민들하고 함께 다시 조선정부로 인도되게 되죠. 자 조선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에 억울하게 끌려간 것도 곤장백대였는데 이제 관리까지 사칭했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안 선생께서는 끌려가서 국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고문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관리 사칭죄였다는 얘기죠. 결국 이 한 어부였지만 어떤 한 개인의 산업이었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우리 영토라는 그 원칙과 신념이 엄청난 용기를 낳았고요. 그 사람의 그 용기 있는 행동 1차 2차의 도일이 결국 조선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합의하고 기록문서로 남기는 엄청나고 위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